오라임 벨러드 방토 방토 좋긴 한데, 너무 비싸 벨 벨 벨 벨 벨 벨 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업무 비터. 계시게 시보. 랄라임 대체 뭘로 잡냐. 아멘 아멘 아 내 개도 아 아 내 개도 내 개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데로우가 쏟다뇨. 데로우 다 뽑으니까 당연히 좋은거 아냐? 아닌가? 데로우 좋은 법. 데로우 좋은 법. 데로우 다 뽑으면 된다. 눈 피합시다. 어, 반사신경 두개라서. 미션각도 볼 수 있겠다. 되거나 쭉해야지. 미션각도 볼 수 있겠다. 미션각도 볼 수 있겠다. 이거 동문학변이야. 정지 먹겠다. 공물이 먼저 16으로 사라 막대 했으니까. 괜찮겠지? 잘 풀린다. 거의 다 했다. 잘 풀린다. 미션각도 볼 수 있겠다. 엘리트... 무조건 되지. 아이씨. 되지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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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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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법무는 이게 문제야 에잇 터져 잃어버린 대단원을 찾습니다 고장난 테레비 컴퓨터 쌉니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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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만 내장에 쳐있어야 되는데 들고양이니 3천억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흡입이 렉인듯 아님 말고 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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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아니 우리 건 빠졌어 구바 서버 가돈 가돈 구바 서버 아니 건물 쓸 수가 없네 건물 없겠습 굿 익숙 굿 춥 포션 포션 빠질려나 포션 빌 얼마 안 되는 이고 안 사버릴 거였으면은 다른 카드를 먼저 썼어야 했는데 맞을 거면 맞지 뭐 안받네 멋대로 해보라 이제 보스 보상으로 대단원 먹고 대단 원은 못 먹었지만 이제 세장을 먹고 대장특 어떻게 할까 일단 대단원 찾아야 되고 개거만 해도 전투는 문제없을 거고 제거하고 전투하고 하면서 개파 올려야지 그 내장해체가 나오던 아니면 안 사기특 만만사기 그렇게 사기는 아님 그리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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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피규준 앞에서 치울 수 있기는 함 눈피규준 이거 못참습니다 유령 유령 사야겠지 규칙을 주수하십시오 주수하십시오 정밀이다 조상이네를 도와줘요 왼쪽 그 어 보다풍 그 유물 안 돼 복수하면 미션 컷 걸려 미션 겁나 쎄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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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사일런트 개 미션 미션 여기 있었구만 김달팽이 영원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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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 아냐 길 들어가는거 보면 별 문제없을듯 걔는 뭐했다고 벌써 39들 방이야 대양심 어디간 대양심 아니 쟤는 쟤는 게임보스고 나는 게임뮤즈고 쟤는 지려고 있는거고 나는 이기려고 있는거고 쟤는 그냥 쓰자 쓰것이 별함이니까 나 나 우 리 빙 여기서는 마무리 딜뽕 볼 수 있겠다 는 는 못봄 이거 쓰고 어지러움 다 빼고 다음 턴에 마무리 올려보자 올려보자 음 일뽕은 없는데 충분히 세다 봉 봉은 아니고 봉정도 일봉 컷 강웅 강웅할게 없네 아밥 투르님 5천억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열다 이제 열다섯 중 중 중 중 중 하하하 공이 신에 붕대까지 있으면 본의 최고 사일런트인데 본의 최고 사일런트인데 아 아 엔척 놓쳤다 아니 열다섯 장 이하 클리어 감사합니다 아직 안 깼는데 그냥 캘리 줘 아니 너가 깨진 줄 알았네 너 뭐냐 그거 아 잠깐만 어 아직 되돌렸음 그리고 미션 성공했잖아 어 열다섯 장임 왜 왜 그러죠 단체로 단체로 꿈이라도 꾼거 꾼거 아닌지 내가 우만무스매 해봤는데 대충 꿈이라고 하니까 되더라고 자 명종 평상 써도 되고 자 1뼈 2 우만무스매 갓겜이긴 한데 속죄가 너무 많아 게임에서 속죄하기 싫어 요즘 게임 메타가 숙제가 되어버려서 요즘 게임 메타가 숙제가 되어버려서 올루아카 숙제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귀찮아 얘 몰루 숙제는 그래도 빨리 끝나는데 말달 숙제는 한 핏분은 잡아야 돼 가루 루의 가루에 우마 뾰이 한번은 봐줘야 가루를 시작할 수 있어 뭐지? 집군 와 선당 67방어를 주는 유물이 있다 집으면 깨는 유물이네 뭐야 신장 잡았는데 왜 4일 뾰이 안해요 4일 뾰이 왜 안나옴 이거 왜 선당 0.33 아님 아 1턴인데 끝났어 바보 수비수비 강화한 위장크림 343골드 아낀 배달원 물카 7개 턴당 67방어 질긴 붕대 병법서 1에너지 가방 2장 4일 뾰이 4일 4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